잠시만요. 네, 이거 한번 볼까요? 세호이 자동차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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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세 휠 휠 휠을 행한 뭐라고 할까요? 반세 휠 박휠 아니, 이거 휠이 박휠 맞을 것 같은데 또는 맞아요, 박휠? 박휠 이거 차 돌아가는 거 아, 네, 네. 호프 호프 기어박스 네, 기어박스 네, 기어박스 류 류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어렵는데 니은류 니은류 연료 연료 비슷하네요 니은류 반 반 반 브레이크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 한국어도 그냥 브레이크 해 반 렌 렌 렌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또는 전조등이라고도 해요 네, 자동차 등 럭셰 타이어 네, 타이어 타이어 아 흰 창조 바람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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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람막이 렌하우 렌하우 텍 텍라이트 바이크라이트 아니, 테일라이트 이니까 이거 렌하우 렌하우 하면 브레이크 등인가 아니면 렌하우 확실하지 않아요 하여튼 차 차 뒤에 있는 불 불 차 뒤에 있는 미등 등 좀 어렵네요 한국어 한국어 있을 거 같은데 없네 한국어 네, 테일백 문장 해봐요 이거 음 세호이 구안의 고 동거 맘에 세호이 구안의 고 동거 맘에 많은 강하다 엔진 세호이 구안의 그 자동차는 동거 엔진 강한 엔진을 가지고 있다 엔진이 좋다 네 네 좋아 야 도이깐 바이 다이 반세 척 도이깐 바이 다이 반세 척 반세 반세 척 반세 는 아까 이거 바퀴 앞에 바퀴 앞에 바퀴 앞에 바퀴 앞에 바퀴 앞바퀴 반세 척 앞바퀴를 따이 교환하다 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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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하다 따이 교체하다 바꾸다 바꾸다 바꿔야 해요 도이깐 바이 다이 반세 척 하나님은 주 aider 헉소대당 기아 박스를 헉소대당 효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헉소대당 효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진헙소 유진헙소 기아 박스를 조정했어요 조정? 아, 대량했다 뱅소대당 효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고장 났습니다 수리해야 해요 수리하다 곧 수리해야 합니다 수리하자 수리해야 해요 수리하자 수리하자 네, 안전을 위해서 전조등을 밝혀야 해요. 켜세요. 시행 한번 볼게요. 자동차가 엔진이 강력합니다. 세호의 영어 만 발을 교체해야 합니다. 저희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박스를 조정했습니다. 네, 제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곧 수리해야 합니다. 네, 야간 운전 시 안전을 위해 헤드라이트를 켜세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안녕.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브랜드는 뭐야? 안녕, 저는 테슬라가 가장 좋아. 너는? 나는 BMW를 선호해. 테슬라는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갈 수 있어? 나의 모태는 약 300마일을 갈 수 있어.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저는 BMW를 선호해. 제가illahirren dipl단으로 가실 수 있어. 어떤 발전을 가실 수 있어? 모든 차가가 даже 40,000. Ly와 State입니다. 네, 이 배경을 가실 수 있어. 나는 그렇다면 어떤 발전을 가실 수 있어? 네, 배경을 가실 수 있어.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브랜드만 너가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 브랜드는 뭐야? 안녕 나는 테슬라를 제일 좋아해 너는? 나는 BNW를 좋아해 테슬라를 제일 좋아해 너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어? 내 차는 약 400마일 갈 수 있어 400마일 갈 수 있어 이거 발음이에요 일단 한국어 달 달라 땅 싱글라 땅 도는 맛 땅 달이 밝게 빛나고 있어 응 읽어보세요 또 뒤에 하나 달이 밖에 빛나고 있어 여기서는 밝게라고 해야 돼요 밖 아니고 밝게 밝다 아 밝게 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어 빛나고 있어 오늘 밤에는 달이 크게 보여 네 달을 보면 언제나 평온한 기분이 들어 달을 보면 언제나 평온한 기분이 들어 네 네 뱅 빛 몇 장 당상 럭 몇 장 보름달 몇 장 보름달 몇 장은 달 보름달 아 그냥 달 달이 당상 럭 눈상 럭 빛나다 럭 밝게 창 즉 달 밝게 밝게 빛나다 빛나다 럭 밝게 네 네 덴 나이 맏장론 렌 잡뉴 오늘 밤 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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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덴 나이 를 보면 론은 항상 평화가 느껴져요. 론은 항상 평화가 느껴져요. 론은 뭐지? 계단. 근데 그 땅이 계단이에요? 땅 아니요. 땅은 원래. 땅과 땅이 달라요. 그럼 여기서 땅은 뭐예요? 계단이요? 수에사 다리. 다리? 수에사 다리. 까부당은 계단이요. 쪼? 뭐예요? 아주? 욕. 욕은 가파르다. 이렇게. 경사진다. 가파르다. 공사진다. 계단. 가우짱. 은하이자. 쪽쪽. 가파르다. 하이깐단. 수엉. 가우짱. 내려갈 때. 수엉. 내려가다. 수엉. 계단 내려갈 때. 땅짱. 조심하세요. 하이깐단. 머리 조심하세요. 하이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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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올라갈 때. 올라가야만 해요. 하이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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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깐단. 하이깐단. 하이깐단. ministersy. 하이깐단. 하이 shoulders 네. 계단을 내려갈 때. 조심하세요. 하이깐단. 하게 내려갈 때. 조심하세요. 하이깐단. 하이깐단. Q. 아. 하이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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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침실로 가려면. 계단을 올라야만 합니다. 하이깐단. 하이깐단. 계단을 내려갈 때 조심하세요. 침실로 가려면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문법 중에 이다 입니다 있어요. 그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입니다. 여기가 그 집입니까? 여기가 그의 집입니까? 네, 여기는 그의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의 구파일라니아 구아안의 공 이것은 나의 최신 작품입니다. 이것이 해도 되고 이것은 해도 돼요. 이것은 나의 최신 작품입니다. 이것은 나의 최신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할 때 많이 써요. 말할 때. 네, 문장을 쓸 때는 이것이 또는 이것은 나의 최신 작품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것은 나의 최신 작품입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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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거입니다. buena idea 표현까지 째 아이디어입니다. 나의 제 가사에 대해 이러니까 랄라 탑 모이냣고 돌 여기는 나의 가장 좋은 최신 새로운 모이냣 최고 새로운 탑팜 작품입니다 작품 작품 제행배 꿈은 함께? 함께 또는 같이 같이 좋습니다 제행배? 오늘 제가 이 생품을 공방하고 바로 그 두 번째 날 너랑 함께 영화 보러 가야 할 거야 다음 우리 같이 같이 가고 싶어 나의 시간을 보러 가야 할 거야 저녁에 저녁 후에 우리 같이 가고 싶어 우리 같이 가고 싶어 우리 같이 가고 싶어 네 맞아요 함께 산책할 수 있어 우리 같이 가고 싶어 다음 우리 같이 가고 싶어 오늘 우리는 바이탑 숙제 숙제를 함께 숙제할 거야 태양 한 볼게요 나는 주말에 너와 함께 영화 볼 거야 우리 같이 가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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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함께 숙제를 할 거야 대화 네 T는 자동차 운전할 줄 알아요? 네 알아요 저는 운전명허증이 있는데요 있어요? 네 한국에서 운전해 봤어요? 네 해봤어요 근데 앞으로는 한국의 운전명허증은 바꾼 국제명허증 있으면 되지 않나? 네? 국제명허증 국제명허증은 없어요 없어요? 아마 그거는 법 확인해 봐야 돼요 아 그래요? 베트남에 가면 오토바이를 탈 거예요? 자동차를 탈 거예요? 무엇을 타고 싶어요? 네 사실 저요 근데 베트남에 교통은 정말 복잡해요 네 복잡해요 근데 하티는 자동차 운전하기 괜찮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자동차 근데 만약에 베트남에서 자동차를 사고 싶는데 비싸요? 네 비싸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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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한국보다 비싸요 세금이 많아서 네 그래 근데 만약에 자동차 사서 일하면 자동차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동차 네 네 오케이 네 됐어요 자동차에 대한 얘기는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엑셀 닷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작권이 없어요 저작권 프리에요 사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진들을 공부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 주제에 관한 사진 찾아서 얘기해 보면 돼요 자 어떤 거 이거 한번 볼게요 네 까우태한 얘기할게요 네 까우태한 얘기할게요 꽃잎 모양 같아요 이 자동차 밖의 디자인 깨 깨 깨 깨 깨 깨 바퀴 디자인은 바퀴 디자인은 바퀴 디자인은 꽃잎 꽃잎 라 과 과 라 라 라 라 과 응 꽃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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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꽃잎 꽃잎 이상 그냥 비슷해요 꽃잎 모양 비슷해요 티엥벳 어떻게 돼요 티엥벳 티엥벳 어떻게 돼요 티엥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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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시겠어요 네 목가우 티엥벳 하나 해 주시겠어요 티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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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동차는, 난 뭐하고 있어요? 흰색 자동차는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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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현대, 현대.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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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현대, 현대, 현대.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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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다른 것 한번 봐요. 이 사진 재밌네 도로엔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어요 도로에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어요 네, 달리고 있어요 행대 뭐라고 해요? 띵룸 có nhiều xe đang chạy 띵룸 có xe đang chạy 띵룸 có nhiều xe, ô tô 띵룸 có nhiều xe, ô tô 자동차가 많아요 네, 그리고 네, 영상도 있긴 있어요 자동차 하면 비디오도 있어요 이런 거 목카우팅 한 얘기해 볼게요 작은 자동차를 타고 한 사람은 서서 달리고 있어요 작은 자동차하고 한 사람은 서서 달리고 있어요 서서 달리고 있어요 서서 서다 티임빗 뭐예요? đứng 띵 띵 서서 앉아 교omm Con 서서 요 그 시 edge 가 글지 에 네 다시 그 시 뒤 maps mı apt barrack 자동차가 빨라요 아 근데 자동차는 досчит depend 반 Wide gehen 트럭 잡. 잡. 잡 느리다고? 느리다. 느려요. 느려요. 자동차가 느려요. 근데 느리다가 천천히 달려요? 아니요. 느려다 천천히 달려요. 비슷해요. 느려요. 근데 만약에 저는 자동차를 천천히 가요. 운전해요. 운전해요. 네. 괜찮아요. 나는 자동차를 빨리 운전해요. 근데 느리게 운전해도 되긴 하는데 천천히 운전해요. 느리게 운전해요. 그거는 다 사용 가능해요. 보태 쓰죠. 천천히. 느리게. 빨리. 빠르게. 우리가 요거는 그